진짜 하이넥스가 날개를 달았네요. 그냥 까딱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고대 역폭 전쟁에서 압성을 거뒀네요. 그냥 승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압성 전성 대성 완전히 그냥 뭡니까 삼성전자를 묵사볼로 만들어버렸네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규모라든지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죽다가 살아난 기업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번에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3분기 성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네요. 전체 생산 캐파 가운데 30% 정도까지 고부가가치 상품인 hbm 생산을 과거에 100% 범용 디렘을 생산하다가 지금은 30%가 비싸게 팔 수 있는 hbm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내년 또는 hbm 수요가 하도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 40%까지 늘리겠다. hbm 날개에 달고 SK하이닉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다. ai 괴물칩인 블랙웰의 엔비디아 gpu 블랙웰의 고성능 메모리 hbm 독점 공급하다. 12단 신제품을 4분기에 양산 시작하다. 고객사별 물량 가격 회비를 이미 2025년분은 다 완료하다. 2025년도에 기존과 구조가 완전히 다른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 hbm 4를 양산 체제에 들어가다. 완전히 이긴 겁니다. 완전히 이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게 지금 1년치 여러분들 양사의 주가 동향입니다. 위에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꾸준히 내렸습니다. 5만 원대가 여러분 6만 4만 원대가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두 회사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3분기 성과가 시당 기대치박 못 나와 가지고 7만 원대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5만 원대로 가라앉았는데 이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까지 지금 육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격차가 1년 이상 난 거 같네요. 이런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1년 이상 났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격차인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런 기술이 1년 이상 격차가 나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3년도 3월부터 SK하이닉스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8층으로 쌓은 것 8단을 양산 체제에 들어갔는데 4월 달에 삼성전자는 8단 5세대 제품을 품질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여러분들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걸 통과를 못한 겁니다. 그 사이 10월 달에 SK하이닉스는 hbm 12단을 양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이 그냥 1년 이상이 나 버린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히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대단히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격차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의 제조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와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제조 공정을 벤치마킹에 따라잡기에도 어중간하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디램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2023년도 3월부터 SK하이닉스는 8단 제품을 양산했고 삼성전자는 4월 달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의뢰한 겁니다. 그 사이 SK하이닉스는 12단까지 여러분들 쌓는 기술을 10월부터 양산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SK하이닉스 MRMUF 생산 공정을 사용하고 삼성전자는 TCNCF 공정을 사용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개 공정이 디램을 한 번에 쌓은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액체 소재로 빈틈을 채우면서 포장까지 동시하는 방식으로 공정 효율성이 높고 수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디램 측 사이사이에 필름을 붙여 가지고 디램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휘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열 압착 본드로 한꺼번에 다 그냥 압력을 가해 가지고 굳힌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은 필름을 여러분들 까는 것이고 한쪽은 실리카 엠폭시를 주입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을 채택하는데 삼성전자와 아주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제조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조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와서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제조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격차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버린 겁니다. 7조 남긴 겁니다. 영업이익에. 3분기만 7조 남긴 겁니다. 2분기 5조 5천 원을 남기고 2024년 1분기에 2조 9천 원을 남기고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뭡니까. 투기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어떻든 최태훈 회장이 이 용건 때문에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회사는 경영을 잘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를 완전히 여러분들 정상화 시켰습니까. 어마어마한 격차가 난 겁니다. 디렘 다이 디렘을 8개 12개 쌓는 적청진수는 단과 단 사이에 발생하는 발열 초율조를 치료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의 이름들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MR머프 기술로 이걸 해결했고 여러 디렘을 한 번에 포장해서 굽는 방식을 채택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디렘 사이의 비전도성 접착필름을 넣는 TCN-CF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수율이라든지 불량품을 낮추는 그런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달 2020년 3월달에 hbm 5세대 제품인 hbm3 8단을 업계 처음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했고 지난해 4월달에 삼성전자는 시제품을 엔비디아에 여러분들 제출해서 허락을 받기를 했고 그것이 이런 8개월째 지금 여러분들 오케이 사인이 안 난 겁니다. 그 사이에 이미 올해 10월달에 SK하이닉스는 12단 제품까지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격차가 난 겁니다. 4분기에는 예정대로 hbm3 12단 제품을 추락했다. 삼성전자가 8단 제품을 오케이 도 못 받은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10월부터 양산 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12단 제품 비중이 전체 abm3 출하량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이 모든 제품은 엔비디아에 여러분들 최신식 ai 가속기인 블랙웨일 제품에 이런 탑재가 되겠죠. 떼돈을 벌게 된 겁니다. 이 떼돈을 버는 시장에 삼성전자가 단 한 푼도 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은 삼성전자의 수뇌를 부였던 2010년대 부회장들이나 수뇌부가 내린 결정이 결국은 폐착이 된 거죠. hbm 미래 없다. 우리가 d램만 잘 만들면 되지 d램을 쌓는 것까지 잘할 필요가 없다. 그건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밀려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수뇌부들이 초격차 우리가 항상 1등이다 이렇게 건물들만 들어가지고 그냥 어렵게 된 겁니다. 사람이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잘 될수록 고개 숙이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바로 한 방이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사를 관통하는 지혜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체려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보면서 저게 삼성전자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나라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날 이강욱 sk하이닉스 개발 담당 부사장은 sk하이닉스 내에서 hbm은 하이닉스 베스트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이익률이 한 4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엔비디아의 gpu와 여러분 이익률 이익률이 90%를 육박하지 않습니까 80에서 90% 정도 sk하이닉스의 이익률이 40% 된 겁니다. hbm 4개가 d램 12개 상합니다. d램 12개 팔아야 할 때 hbm 4개만 팔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남는 겁니다. 그 다음 6세대 제품은 내년 말까지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가면서 뭐죠 제조공정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세대 제품은 그동안 여러분들 4세대까지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백렬로 이렇게 위치해 있었지만 이제 hbm 4 6세대 제품은 메모리하고 여러분들 비메모리를 함께 쌓지 않습니까 이제 hbm 4는 tsmc 대만 반도체의 여러분들 다이를 위에 쌓아올리는 그런 기술로 하겠죠. 2025년까지 여러분들 다 거래가 끝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패착인 겁니다. 지도자가 무능하면 상황이 어떻게 악화가 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올해까지는 전체 여러분들 생산 캡파 가운데 30% 정도를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할당했는데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법룡 디렘을 줄이고 더 비싼 제품인 hbm 생산에 생산 캡파를 30%에서 40%까지 sk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 1년 이상 앞서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1년 이상 여러분 제껴버린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건데 이 sk하이닉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sk하이닉스의 정보를 구하고 싶으면 웹을 방문해 가지고 이메일하고 이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기자처럼 여러분 정보를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지만 sk하이닉스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 문화를. 홍보실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꼭 기존의 여러분들 그런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신청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보도자료도 아주 여러분 잘 씁니다. 중간에 여러분 어려운 용어들은 다 해석까지 더해 가지고 이게 간단한 사례지만 저는 대단히 주목했거든요. 이 홍보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거나 그리고 회사를 여러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블로그도 만들어서 굉장히 쉽게 공업고등학교 이런 반도체 가르치시는 교사분들이 hbm부터 시작해서 d램의 발전사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그렇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겁니다. sk하이닉스의 창사 이래 가장 돈을 많이 남겼던 데가 2018년 3분기입니다. 슈퍼사이클 정점일 때입니다. 그때 6조 4724억을 남긴 겁니다. 이번 3분기에 여러분 얼마 남겼습니까 7조 남긴 겁니다. 4분기는 더 좋을 겁니다. 왜 엔비디아 여러분 성과 그대로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 빼앗은 실책을 하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절대 해서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건데 이제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